김경호 씨,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어요? 뭔 일이 좀 있었어요. 오, 방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서 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만 모르면 이건 불공평하고 그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때문에 김경호 씨가 저렇게 의기소침해 있는지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 마이키를 뻔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2, 3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실수 없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저거 때문에. 아,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한 번도 실수 안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 단 한 번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제대로. 진짜 실수 안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때라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은 가족들끼리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뭐 상대 팀이 약간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늘 김경호 씨 무대를 보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는데 오늘 제일 걱정되는 건 동정표입니다.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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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